살살, 살살 앉아야돼. 안그러면은 면들어요. 뒤로, 백으로, 방향을 백으로 돌려요. 예, 방향턴이 빨라야 되요. 더 가세요. 더. 금방 떠밀려와요. 금방 떠밀려와요.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지금 동풍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오른쪽을 세게 잡아보세요. 오른쪽을 세게. 오른쪽이 오른쪽인가? 아, 아, 쏘리 쏘리. 왼쪽. 아닌데, 오른쪽 세게인데 맞는데? 아, 아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왼쪽을 세게 저어요. 이제 왼쪽 세게. 힘껏. 힘껏. 자, 오른쪽 다시. 오른쪽 세게. 바람 때문에 오른쪽, 아니요. 오른쪽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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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힘껏. 계속 저어봐요. 바람의 힘을 받아가면서 가요. 계속 세게. 세게 세게. 예, 그렇죠.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윈드서핑 월리하고 같애. 더 세게. 힘껏. 더, 더. 방향이 틀어질 때까지. 아니, 아니. 그쪽 맞는데 아니에요. 팍 틀어져. 오른쪽 계속. 왼쪽 Sketch 고기. 아, 넣은 계 Спасибо.